kcr 뉴질랜드 주재 이란 대사는 목요일 회의에서 국회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레자 나자라하리 이란 대사는 외교와 국방 무역위원회 위원들과 1시간 동안의 토론에서 9월 이후 이란을 혼돈 상태로 만든 시위에 대한 이란 정권의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이란 태생의 녹색당 골리즈 가흐라만 의원은 이란에서 구금되거나 처형된 사람들의 사진을 들고 대사와 맞섰고 노동당 의원 이브라엠 오마료는 이란 정권의 행동이 이슬람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위는 이란의 의무적인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지 며칠 만에 태희란 병원에서 사망한 22세의 마사아민이 사망 이후 시작됐습니다. 4월에 임명된 나자라하리는 질문을 받기 전 위원회에서 발언하라는 초대를 수락했으며 시위가 시작된 이후 이란 관리가 의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의 유일한 무슬림 의원인 노동당 아브라엠 오메르 의원은 이란이 여성과 소녀들을 고문하고 억압하며 살해하는 도구로 이슬람을 사용하고 있다고 대사에게 지적했습니다. 오메르에 대한 응답으로 나자라하리는 처형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사아민이가 경찰에 의해 의도적으로 살해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뉴질랜드 방해군은 새로운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목적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며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발표된 고위급 문서는 현재 능력이 증가하는 안보 위협과 지역의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방향을 공개하며 앤드류 리틀 국방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뉴질랜드가 수십 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정학적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틀은 정부가 뉴질랜드와 주변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군이 조기에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전투 및 기타 군사 능력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1년 전 정부가 위임하고 브라이언 로우 지경이 의장을 맡은 국방정책검토서의 일부로 제공됐습니다. 그 결과 37페이지 분량의 국방정책전략성명서는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대응할 준비가 된 전투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배치 가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컨슈머 뉴질랜드가 의심스러운 가격 특별 상품에 대한 80건의 불만을 접수한 후 상무위원회는 슈퍼마켓을 기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컨슈머 인젯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올워스 및 푸드스토프 매장을 조사하도록 상무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 후 나온 것입니다. 6월에만 슈퍼마켓에서 광고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18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다중구매가 11건, 특별하지 않은 스페셜이 2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스몰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목요일 아침 슈퍼마켓을 기소한 적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몰은 그들이 이전에 메인저스 파켄세이브를 기소했으며 2020년 가격 불일치에 대해 7만 8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클랜드 중심부의 대규모 사회주택 개발이 4년간의 공사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중 일부는 세입자들을 위해 남겨뒀으며 뉴질랜드 공공주택 시스템으로는 처음입니다. 12대에 그레이스 에비뉴에 위치한 276세대 아파트 단지인 테 마타와이가 어제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개발은 2019년에 철거된 87세대 7층 건물을 대체합니다. 크리스 힙힌스 총리는 개막식에서 테 마타와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가장 큰 공공주택 개발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힙힌스는 오클랜드 전역에서 유사한 고밀도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클랜드 북부 알바니에 있는 노스하버 스타디움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은 어제 오클랜드 카운슬 회의에서 노스하버 스타디움이 처치곤란한 물건이 되었다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허물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노스하버 스타디움은 카운슬 소유이긴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카운슬에서 허물기로 결정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카운슬은 지난주 브라운 시장의 제의로 스타디움 실무단을 만들어 노스하버 스타디움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에 개장한 2만 5천석 규모의 노스하버 스타디움은 회의장을 갖춘 스포츠 시설로 럭비는 물론 축구와 야구 등 각종 국제대회가 열린 적이 있으며 뉴질랜드 풋볼, 노스하버 럭비, 마리스트 노스하버 럭비 클럽과 하버 스포츠 틈이 홈 구장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0원 8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8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2원 93전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0원 85.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690원 890원 45. 뉴질 사람들이ัít만 합쳐야 전화가 되기 때문에 5-10위 방향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하겠습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690원 63. 뉴질랜드 달려opher 북미 원화의 기준 환율은 890원 64.